잘은 못해대요. 여러분들 박수만 많이 쳐주시면 좋든 살든 모르고 열심히 한번 해봅니다. 사실은 저는 북을 아픈 거 승부치듯이 치는 게 이제 특기입니다. 아직도 뭐 그렇게 아픈 거 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. 제가 참 오래됐습니다. 인천홀미도 충청기에 제가 각서를 만들었을 때 그 때 나름대로의 연구를 해서 그런 식으로 한번 북을 올려드렸습니다. 준비됐으면 주세요.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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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